아 근데 알고 싶지 않아? 지금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됐어 사장님은 베일과 베일을 쓴 후 승격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베일? 미안 너무 죽여놔 지만아 우린 이제 영경이지 항상 우리 목숨보다는 미션이 중요하잖아 죽여버리고 싶어하는 눈빛이더라고 결국 너랑 나랑 같이 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다릅니다 왜 이거야? 저는 그런 삶을 즐기지 않습니다 그럼 민마냐한테 나름 하나 붙여라 변배하자 베일 온다 만지방에 인해서도 다음현에 만나요